적어도 10억 분지 1 뭐 이렇게 나가야지 10억 분지 1이 뭐죠? 나노잖아. 아 뭐 뭐 뭐 저 저 나노 나노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나노가 오기 전에는 마이크로잖아. 아니 100만 분지 1이야. 100만 분지 1 100만 분지 1에서 우리가 갑자기 과학이 10억 분지 1에 도전하고 있어. 맞죠? 어 100만 분지 1을 따지던 민족이 갑자기 10억 분지 1로 들어갔단 말이야. 어? 나노 어? 그 다음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1해 분지 1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나아가는데 한자 두치 가지고 됩니까? 안되는 거야 이게. 1해가 1해는 섹터리온인데 1해 0으로 그냥 1해가 섹터리온인데 1해 분지 1이 헌드레도 아토야. 1해 분지 1이 0으로 헌드레도 아토. 그렇게 물질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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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 분지 1해 분지 1을 1해 분지 1로 쪼갠 거야. 그렇게 쪼개니까 그런 과학이 백궁의 과학이고 지구의 과학은 이제 10억 분지 1에 들어가고 있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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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